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과 16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호산나 중등부와 미꿈소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을 귀히 여기면서 비범한 자로 살아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 나와바리입니다. 중등부 예배를 제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고 또 매주 설교를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 익숙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고 나서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본당에서 드리면 조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엄청 가까이 느껴지셔서 제가 부담감이 충만함을 안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임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평범하다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평범하다라는 뜻은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범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나 평범하기보다는 비범하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을지 그 비밀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만 성도님들 이 익숙한 본문에 마음을 열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었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멸망하고요. 메대와 바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시간이 흘러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릴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의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아첨에 혹하게 되죠. 그래서 조서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행동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그래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음모를 알고서도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도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 비범한 믿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문은 대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쩌다 한번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를 느껴서 한번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닫혀왔으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고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의 삶의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음모 속에서도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비범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던 것이 아니죠. 평범하게 보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평범하게 보였던 예배의 삶이 평범하게 보였던 기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비범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평범하나 비범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란 것 하나 없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을까요? 죄인인데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본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본래 나는 죄인이라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써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과 같이 변함없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그 믿음은 지키기란 참 힘들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며 저절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좀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믿음과 신앙도 좀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몇몇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성도님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좀 성숙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열제양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죠. 이뿐인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죠. 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우수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통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주고 경험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신앙을 성숙시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겠죠. 그래도 혹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미슈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 저의 인생에 누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자 이적입니다. 내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내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고난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다 한번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수요예배 가볼까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어쩌다 한번 말씀 듣고 오늘 한번 말씀이 은혜로웠으니까 말씀에 순정 한번 해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며 삶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는 것이죠. 평범했던 믿음 생활이 비범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예배 생활이 우리의 평범했던 말씀 생활이 또 우리의 평범했던 기도 생활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비범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특이할 것 없는 평범한 예배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과 같이 하는 큐티 묵상이 특별할 것 없는 말씀 묵상으로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매학기 신청하는 양육 훈련이 양육 훈련 신청받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특이할 것 없다 느껴진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범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예배, 평범한 말씀, 평범한 기도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하나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범했던 믿음을 보였던 그 인물들과 같이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내 자녀가 말을 더듬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내 자녀가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평범한 믿음 생활을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범한 예배 생활이, 평범한 말씀 생활이, 평범한 기도 생활이, 평범한 찬양 생활이 삶 속에 지속되기를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학부모님들을 종종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없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인격적이었어요. 제 자녀를요, 인격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은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려고요.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믿음의 내용과 마땅히 가르쳐야 할 믿음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과연 인격적일까요? 신앙을 자녀의 선택에 맡겨둔다라는 것이 과연 이 학부모님의 말처럼 인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고 있는데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라는 명목하에 그거 선택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격적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일곱 살 되었고요. 이 아들이 열 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 아들아 네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너의 선택이야. 나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선택에 맡겨둘 거야. 과연 인격적인가요? 열 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녀의 선택에 맡겨둔다고요? 이처럼 비인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정에서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시고요. 마땅히 가정에서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평범한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내용과 평범한 믿음 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감동시켜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한순간 감동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비범하게 세워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는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평범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평범한 신앙 교육이 포기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로서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평범한 믿음 생활을 가르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커녕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세대가 비범한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평범한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평범한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보니 다니엘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신실하게 굳건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야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심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밤새 애써 보지만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왕의 말대로 다니엘에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시던가 죽여버리신다던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신다던가 아니면 음모를 꾸몄었던 신하들 다 죽여버리신다던가 아니면 왕을 죽여버리신다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는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이고요 고난의 절정 가운데로 내몰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니엘과 같이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가 있죠. 고난의 절정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잘 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최악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면 누구든지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뜻대로 흘러갔으니 말이죠. 누구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고난에 내전져지고 고난의 절정 가운데 내몰릴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곳에 은퇴, 지금은 은퇴하신 현창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내전져지고 고난의 절정에 내몰릴 때 이렇게 외치라고 가르쳐주셨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더블! 저만 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에 내몰릴 때, 고난의 절정에 내몰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블! 할렐루야 더블!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더블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항상 내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내몰린다 하여도,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더블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는 할렐루야라고 외치시면서 영광을 돌리시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 할렐루야 더블을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힘, 고난 속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비범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평범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 비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예배 생활, 평범한 기도 생활, 평범한 양육 훈련 생활, 양육 훈련 신청 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말씀 묵상의 생활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마주할 때에 비범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신앙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을 갈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며 삶이 되었을 때의 비범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호산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블!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더블을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평범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한 이 신앙 생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여러분들의 비범한 믿음 생활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